정부는 이렇게 홍범도 장군 추모식에 참석하며 국정전환을 꾀하고 있지만, 이념전쟁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지만 진실되지 않다고 보는 걸까요? 되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아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념전쟁을 멈추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어서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념전쟁을 재소환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 민생을 강조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이번 순방에서 또 우리 교육이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라면서 이념 논쟁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요즘 말로 말 따 행 따. SNS에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이념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사이 육군은 홍범도 흉상 이전과 독립영웅실 철고로 숭고한 독립운동 역사에 이념 색깔론을 덧질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생을 살리는 일이라면 언제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일 정서를 자극해 윤석열 대통령 때리기를 하는 한편 민생 문제를 강조하며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걸로 풀됩니다. 민주당의 압박 속에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제안한 영수회담에 여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누누이 말하지만 영수회담은 없다면서 여야 대표회담을 일단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3자 해동이 사실상 물 건너간 가운데 민주당이 다음 달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강행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 간 협치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뉴스 강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